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청주시 폐기물 지도팀의 김홍석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청주시 의회에서 박완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 왼쪽으로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의원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이성우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분과 함께 청주의 소각 상황 오늘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분께 청주시의 현재 소각 상황을 한마디, 한 키워드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이성우 사무처장님부터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저부터 하면 저는 청산 대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 차원에서 적폐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주시에서 보면 소각 시설은 청산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싶어서 청산 대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세게 나오신 청산 대상이다. 우리 박 의원님 키워드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독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독박이요? 전국의 중간 처분업으로 들어오는 폐기물이 거의 18% 가까이 저희 청주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주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아니라 어찌 보면 타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청주로 다 모여들고 있어서 육아 독박하듯이 폐기물 독박을 저희 청주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독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홍수열 소장님께요. 저는 소각장 다이어트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청주시는 소각장 쓰레기를 먹을 만큼 많이 충분히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다이어트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동안 독박으로 먹었던 것을 이제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베트내야 될 시기입니다. 베트내야 된다. 마지막으로 김 팀장님. 개구리로 하겠습니다. 개구리요? 네, 환경문제에서 자주 쓰는 비유인데요. 개구리가 처음에 끓는 문 안에 들어가면 뜨거워서 펄쩍 놀라서 뛰어나오지만 차갑물에 들어가서 점점 따뜻하게 된다면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있게 된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 청주시의 경우에 소각시설이 20년에 걸쳐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좀 신규로 허가가 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었다. 네, 네 분께 저희가 키워드로 한마디씩을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토론을 펼쳐갈 텐데요. 일단 우선 지금 현재 청주시의 소각장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폐기물 처리 업체 기준으로는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448톤을 소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뭐 우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라든가 자가처리시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각장이 총 11군데가 있습니다. 전국 대비 시설 용량으로 봤을 때는 한 18% 정도쯤 이렇게 해서 뭐 딴 데보다 좀 굉장히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많은 쓰레기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이 시야 안산공단이라든지 몇 개 지역에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 시설만으로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 외곽, 수도권 바깥 지역에서 쓰레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유독 청주 지역에 많이 몰리게 됐다는 거죠. 일단은 청주 자체가 소각장 허가가 잘 나온 거죠. 그리고 교통이 좋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서는 청주가 소각장 시설 입지 지역으로서는 그동안에 선호된 지역이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일단 소장님께서는 수도권의 쓰레기들을 우리가 지금 청주 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그것이 그렇다면 16%가 되는 이유가 될까요? 일단은 청주, 청주 혹은 충북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보다 훨씬 많은 용량의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청주시에 발생하는 쓰레기가 아니라 청주시 밖에 특히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쓰레기를 지금 받으려고 청주시에 소각장을 크게 지었다는 것이니까요. 수도권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산업 쓰레기, 건설 쓰레기 이런 쓰레기들이 청주 지역으로 와서 소각되고 있다고 봐야죠. 의원님,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10개의 소각시설 중에는 우리 휴암동에 보면 청주시 광역 쓰레기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소각로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200톤씩, 400톤 규모가 지금 하루에 소각이 되고 있고 문제는 지금 북이면 일원 내 3km 반경되는 그 일대에는 하루에 지금 452.6톤이 소각이 되고 있는데 증설을 준비하고 있어요. 증설까지 다 합치면 북이면 3km 반경 내에서 924톤이 태워지게 되는 겁니다. 소각이 됩니다. 엄청나게 밀집된 소각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이 흐름을 또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얼마만큼의 시설이 들어서서 가동을 하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몇 개가 자꾸 신청을 하고 있느냐, 이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폐기물 처리 시장에서 소각의 경우에는 소각장 허가를 받는 순간 그 자체가 굉장히 돈이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기존에 가동 중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도 어쨌든 허가 용량을 증설하게 되면 또 막대한 수익이 보장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청주 쪽이 허가가 잘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주 쪽으로 자꾸 허가가 집중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일종의 청주가 쓰레기 소각시설의 최적지로서 낙인이 찍히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가, 부정적인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심각하게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이 흐름 자체에 대한 저항이나 어떤 반대, 이런 부분들이 현재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사무신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청주에 어쨌건 청주로 소각시설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게 오시는 업체, 소각업체를 하시는 사장님들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 청주로 오고 있는지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답은 어차피 지자체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잘 아는 건 팀장님 나와 계시지만 청주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청주로 그러면 소각시설들이 오고 있고 다른 지자체로는 안 가고 있는지 인간식 소각시설, 아까 말씀하신 소각시설들이 다 청주에 있어요. 청국에 있는 소각시설은 그러면 굳이 따지면 경기도 쪽 쓰레기가 온다고 했을 때 굳이 따지면 예를 들어 진천이나 음성에 더 가까울 거란 말이에요. 거리상으로도 그런데 왜 청주로 올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 자체적으로 판단이나 분석이나 내부적인 무언가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16%가 집중되고 있는 건 이게 오래된 일인가요? 그러니까 최초로 민간이 받았던 건 약 20년 전입니다. 그때는 당연히 하나였겠죠. 그러다가 한 개씩 한 개씩 허가가 나가면서 현재까지 이렇게 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허가가 난 시기를 보게 되면 사실은 청주시와 청흥군이 통합되기 이전에 청흥군 지역이죠. 농촌 지역이었고 공단이 있던 지역이죠. 진해에는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일단 교통이 청주시니까 수도권에서 청주시로 연결되는 교통이 굉장히 좋죠. 그러면서 농촌 지역이고 공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설이 들어서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업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입장이 좋은 지역이었죠. 우리 홍수열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교통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인허가 과정에서 나름대로 좀 이게 입지를 하게 되면 안전하다고 주장은 하지만 실제 다욕신을 배출하기도 하고 이게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그 지역의 시민들의 건강 문제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약위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에서 더 꼼꼼하게 입지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아보고 까다롭게도 해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청주시에서는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 요건만 갖추게 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소각업이 인허가 나더라 이런 게 소문이 나게 됐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청주 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은 기본이 되는 허가의 기본이 되는 법은 폐기물관리법입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허가가 나는 건데 일단은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취지는 일단은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원체적으로 줄이고 그리고 나서도 어쨌든 발생되는 폐기물은 친환경적으로 처리를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 모든 법 조문들이랑 체계들이 잡혀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각시설이 민간이든 공공이든 이거를 환경기초시설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법에서는 취급을 하고 있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직접적으로 금지를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은 없고요. 다만 지금 이제 어떤 다른 법들 그러니까 입지를 규제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국토계획법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다른 법들에 의해서 규제가 사실은 될 그쪽에서 규제가 돼야 되는 거고 또 거기만은 사실은 또 아니고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 게 가장 옳은 표현인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그런 어떤 규제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규제라고 하기도 좀 그립고 어떤 좀 심도 있는 검토들이 좀 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미진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폐기물관리법이나 이런 법에서 소각시설을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나 또는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기피시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피시설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폐기물관리법도 소각시설이 못 들어오게 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속에서도 소각시설은 할 수 있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걸로 규정돼 있고 거기에 따라 나오는 행위들이나 거기에 따라 나오는 행정행위들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은 그런 것들을 시설들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별로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규제를 한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행정에서 좀 의지를 갖고 새로운 조례를 만들다거나 그래도 뭔가 좀 찾아보면 규제할 수 있는 게 있었을 텐데 그러한 노력도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다른 지역의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시설의 입지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은 전국적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따라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설치가 편한 곳에 쉬운 곳에 시설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텐데요. 청주 지역에 어쨌든 시설들이 많이 들었었다고 하는 것은 사업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저항이 약했다는 거죠. 그 저항이 주민 저항이든지 아니면 행정의 저항이든지 혹은 양자의 저항이든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입지 저항이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호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고 그런데 민간 시설의 경우에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돼요. 폐기물 처리업 때 소각 업체가 설치한 시설이 있고요. 공단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서 설치한 소각 시설이 있어요. 제재회사 청주에 있는, 예전에 청원 산업 공단 지역에 제재회사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제재회사들은 반드시 자체 소각 시설을 설치를 해요. 이런 소각 시설들이 들어와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소각 업체가 들어온 게 있는데 소각 업체가 한 6곳 정도 되나요? 그런데 하여튼 한 지역에 6개 정도의 소각 업체가 들어선 것도 사실 굉장히 높은 밀도이죠.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죠. 홍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사들이, 공장들이 자체 처리 시설 들어온 곳이 청주가 3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연료로 만든 거예요. 그 연료를, 고용 연료를 제조하는 시설이 청주에 14개 공장이나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것을, 고용 연료를 쓰는 산업체가 산업용 보일러에 이걸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태우는 거는 소각장에서 태우든 산업용 보일러에서 태우든 똑같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곳이 지금 청주에 5곳이 그걸 사용하고 있고 한 곳은 그걸 통해서 발전 사업을 하는 곳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SRF 고용 연료를 태우는 양이 1,100톤 정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청주시에서 현재 태우는 것은 현재 2,200톤 정도 가량의 소각되는 것 플러스 SRF 고용 연료로 태워지는 게 1,122톤. 그래서 한 3,600톤 정도가 태워지는 거고 나중에 증설이 된다고 하면 4,600톤 이상이 청주에서 태워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주시가 가장 큰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게 미세먼지 문제잖아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가장 먼저 휴대폰 켜서 미세먼지 지수 확인하고 우리 애들 마스크 쓰고 가야 되나 안 되나 이걸 먼저 확인을 할 정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보다 유독 더 심각한 상황인데 어찌거나 미세먼지 문제가 외부 요인, 국제적인 요인 빼면 자체 청주시의 요인으로는 한 30%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 30% 중에 일정 정도 소각시설 문제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일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이것에 대한 조사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면 지역에 소각장이 집중되어 있는 그 지역 인근의 두 개 마을에 최근에 암 환자들 조사를 해봤더니 13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폐암 환자가 8명 정도다. 그러면 암 발생 빈도의 정상적인 것과는 상이한 8명 정도가 폐암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하면 실제 국민의 건강과 시민의 건강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또 그 인근의 소각장에서 2007년도와 2017년도 두 번의 다이옥신이 배출된 소각장이 있었고 그럼 연관성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시민들의 건강 문제하고도 직결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건강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은 소각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과 폐암의 발생이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하게 되면 약간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소각장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공포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이 인체에 흡입되는 경로를 보게 되면 호흡을 통해서 유입되는 다이옥신의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섭취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보기 힘들고 또한 그쪽에 특이하게 암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면 주민들은 어쨌든 굉장히 불안하고 공포에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소각장 때문에 암 환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원인 규명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그렇게 어떤 개연성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얼마냐 이런 부분의 차이일 것 같은데 저희들도 사실은 그 결과를 보고 좀 의아했고 했던 게 뭐냐 하면 환경영향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기라든가 지하수 또 심지어 농산물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했는데 당연히 소각장협회 이 정도 소각장협회면 당연히 이 정도 수준까지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좋게 그러니까 수치가 높지 않게 덜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곧 예를 들어 어떤 농산물 중에서도 어떤 농산물에 대한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도 다 만족을 하고 있고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물론 거기에 대한 어떤 건강의 역학조사는 당연히 필요한 것 같고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역학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좀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추진하겠지만 좀 신중하게 접근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요. 다이옥신을 배출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온도가 850도 이하 이런 규정들이 있어서 850도 이상을 유지하겠다. 집진장치 활성탄을 이용하겠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목이라고 해야 되나 새로운 굴뚝에서 또 다이옥신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2007년과 2017년 사이에는 그러면 다이옥신이 안 나왔겠냐. 과다소각으로 지금 어쨌거나 청주시에서 취소까지 내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 반대 운동을 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민영사 소송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업체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조건에서 정말 공정하게 조사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는. 다이옥신이 보통 우리가 요즘에 시민들이 미세먼지 심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다이옥신은 미세먼지에 게임도 안 되는 거고요. 다이옥신 1g으로 몸무게 50kg인 성인 2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아주 독한 물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 환경 쪽에서 어떤 농도나 배출을 얼마나 했냐 하면 보통 ppm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100만 분의 1단위인데 다이옥신은 너무 독한 거기 때문에 10억 분의 1단위를 써요. 그런데 그런 다이옥신을 배출한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냥 청주 시내에 소각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다이옥신을 배출했다는 건 초과 배출했다는 건 아주 큰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일단 다이옥신 기준이나 이런 거에서는 다 허용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좀 불명확한 게 작년에 검찰에서 사실은 조사해서 그 업체가 걸려서 이번에 다시 올해 12월 달에 2심까지 해서 또 다시 전 대표의 상가가 집행위를 또 받았는데 검찰에서 걸렸을 때 검찰에서 결과적으로 작년 11월 달인가 얘기한 게 뭐냐 하면 다이옥신 실효체체 1년에 2번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365일 중에 2번밖에 안 하는데 검찰에서 보기에도 365일 중에 363일이 다이옥신 배출됐다고 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이니까 다른 업체들이 다이옥신을 배출 안 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실제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가동되면 우리가 우려할 만큼의 다이옥신이 상시적으로 많이 배출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각장을 운영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가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약품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이번에 검찰 조사 결과에서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약품 구입을 제대로 안 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방지시설을 그냥 극복이에만 돌아가는 것이 방지시설 속에는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약품의 구입 내용이라든지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지자체의 지도 점검이나 이런 것에서 다 확인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과 지자체가 소각장의 적정 운영에 대해서 TMS라고 하는 자동 굴축 측정 장치 외에도 상시적으로 어떻게 간접 지표로서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TV를 보고 계시다면 그렇게 다이옥신 같은 것들이 관리되고 감시되는 데 있어서 허점이 있다면 행정 공백이 있고 공백이 어쨌든 발생한다면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 분명히 좀 메꿔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은 지금 폐기물 관리법 자체는 특정 지역에 이렇게 밀집되는 부분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때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에 자기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양 이상의 시설들이 설치될 때 소각시설 용량의 총량제 같은 개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용인할 수 있는, 감리할 수 있는 양 이상의 소각시설이 밀집될 경우에 지자체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들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량 관리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수질은 총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0개의 업체가 한 구 정도를 다 배출한다고 치면 배출용 기준을 다 준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업체가 기존에는 100개 있었는데 한 1,000개쯤 늘어나요. 그러면 1,000개의 업체가 다 구를 준수한다 하더라도 배출된 오염 총량은 아주 많아지게 되겠죠. 100개가 있다, 1,000개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총량 자체를 규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수질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기도 이제 사실은 총량 규제로 시작을 하고 있고, 대기 중에서도 사실은 지금 청주에 많이 문제가 있는 소각장과 관련돼서는 청주 지역을 이제 총량을 규제하는 또는 충북 지역을 총량을 규제하는 지역으로 좀 만드는 그런 법률들이나 아니면 배출 오염 기준 같은 경우도 배출 오염 기준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50만 이상 도시 같은 경우는 자체 배출 오염 기준을 가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미 법률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청주시는 자체 배출 오염 기준을 만들면 돼요. 그 속에 사업장, 소각장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들에 대한 기준들을 강화시키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총량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 배출 오염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 사실은 조금 어느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지금 대기총량제를 시행이 되고 있어요. 어디가 되냐면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대기경영원리특별법이 있어서 거기는 지금 대기총량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총량제 때문에 사실은 수도권에서 기업을 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이천에 있는 하이닉스를 증설을 할 경우에 어떤 수질총량에도 많이 걸림돌이 되겠지만 대기총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어떤 소각이라는 어떤 특정 업종을 규제하기 위해서 어떤 전체적인 제조업까지 전부 다 규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도 있고 물론 입법, 기법상 어느 부분만으로 제한해서 하는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부분이 만약에 저희들도 보면 석유화 공단이 밀집된 우산 같은 경우에도 정유업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거기만 해도 사실은 이런 대기총량제가 먼저 시행되지 않았을까. 더 심각하니까 우리보다는. 그런데도 시행을 못하는 이유들이 아마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이거는 예를 들어 일자리라든가 기업활동, 특히 제조업에 관련된 이런 기업활동 이런 거와 같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된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어떤 다각도로 좀 보고 또 어떤 논의들이 좀 많은 논의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좀 민감한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현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자라고 하는 취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부분들을 지자체가 좀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소각시설이 이렇게 밀집됐다고 하는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자체는 그 부분을 감안한 조치들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소각시설총량제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오염물질총량 개념을 좀 넘어서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이나 국회의 법률 개정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요청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와서 박 의원님. 일단 대기오염총량제를 저도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청주의 대기오염 이런 상황이 그러면 일반적인 타 도시에 비해서 월등히 좋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제일 심각한 도시로 알려져 있고 청주만의 결과는 아니지만 충북 자체를 놓고 보면 전국 폐암발생률 1위 그리고 호흡기 질환 환자발생률 1위 이렇게 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충북 도민의 대다수가 청주에 살고 있는데 그럼 이 문제와의 연관성들을 우리는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호흡기 질환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꼭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대기 문제와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유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기질에 대한 관리는 다른 지자체보다 청주시가 더 심각하게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기오염총량제나 이런 법 제도가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야겠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와의 충돌을 어떻게 줄여나갈 건가 그런 것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 원칙은 세우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식으로 제도를 입법하는 것이 시의회에서 가능하신 건가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 차례 초과조례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현행 법이 법과 충돌이 될 수 있는 청주만의 어떤 조례를 만들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소각장 총량제 이런 문제라든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기오염총량제 아니면 대기 배출 허용 기준 강화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청주 대기환경 보존 조례가 됐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계속 규제 대상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소각업체나 민간 기업에서 행정을 상대로 소송이나 이런 법적 논쟁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희는 논쟁을 통해서 청주의 대기질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부의 법을 바꾸는 이런 운동으로라도 시작을 해야겠다. 사실은 국회를 통해서 법을 만드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고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이 직접 초과조례를 만들어서 가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통해서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자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부지시구부장의 말씀이신가요? 그때 1960년대 동경도에서 공예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일본 환경법하고 충돌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심각성들이 알려지면서 결국은 환경법, 일본의 법을 바꾸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 이후로 일본에서는 환경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초과조례를 인정을 해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초과조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충돌의 문제가 될 텐데 어쨌거나 지방분권, 자치입법권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 당연히 이거는 자동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전이라도 현재의 문제가 심각하니 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조례를 만들어보자. 그런 논의를 몇몇 의원들하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전국 소각량의 16%가 청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 자체는 좀 해결을 해나가야 할 텐데 그렇다면 그런 조례도 물론 필요해 보입니다만 이 16%를 실질적으로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의 외부 폐기물을 반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향후 또 지어질 업체들의 증서를 조금 막을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대책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좀 구분되어 가야 할 것 같은데 이미 가동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대책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들의 대책이 따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미 가동을 하고 있는 업체들과 관련돼서는 어떤 행정에서 좀 감시나 견제나 아니면 또는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동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행정과 또는 주민들과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를 좀 더 공개를 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뭔가를 고민하고 있을 거고 거기에 맞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예를 들어 지자체와 환경단체와 주민과 기업이 같이하는 어떤 거버넌스 같은 걸 만들어서 현재 가동되는 업체들이 어떻게 좀 더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가동될 수 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만드는 방안들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새로 들어온 업체들과 관련돼서는 행정에서 좀 어떤 법률을 당장 개정할 수는 없을 테니까 법률을 개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업체들이 청주로 많이 오거나 다른 데로 안 가는 이유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 나왔듯이 청주는 그나마 뭘 하기 쉬우니까 올 거라는 거고 다른 데는 어려우니까 안 갈 텐데 그건 어차피 행정에서 하는 조치들인 거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런 현재 있는 조례나 여러 가지 절차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어렵게 소각시설이 새로 들어온 것을 막을 수 있는 무언가들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같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법을 집행하는 저희들 시나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소각장 신설이나 증설은 안 된다. 그러니까 최대한 억제한다. 똘똘 뭉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억제한다.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소각장에 대해서는 지금 지도단속권이 저희들한테 있으니까 시에서 지도단속 권한을 철저하게 행사하자. 그래서 불법행위라든가 상습위반 업체는 허가치소까지도 아주 엄단을 하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런 사실을 아까 어떤 주민들한테 알려서 과도한 걱정. 물론 걱정하시는 거 당연히 이해는 하고 염려와 걱정은 당연히 이해는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걱정을 하신다고 하면 많이 또 괜히 공포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메시지를 던지자. 그래서 사업자도 이걸 좀 보고서 청주시가 이제는 바뀌어서 아까 송수진 소장님한테 만만하지는 않다라는 그런 게 메시지를 정확하게 좀 보내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이 정도면 해법이 될까요? 청정도의 매운맛을 보여주자. 일단은 운영 중인 소각시설 앞으로 덜어서려고 하는 소각시설 두 개의 대응은 구분돼야 될 것 같고요. 운영 중인 소각시설에 대해서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영업권을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증서를 한다는 데가 한 경우에 아니요. 지금 운영 중인 소각시설에 대해서 폐기물 반입량을 줄이도록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지자체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 점검 권한을 엄격하게 발의를 해서 소각장의 운영이 적법하게 원리 원칙대로 갖도록 하거나 아니면 소각업체와의 자율적인 협약 방식을 통해서 조금 더 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소각장을 잘 가동하자.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계속 추가 증설과 신규 설치의 허가가 신청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역시도 탑법에서의 저촉이 없을 경우에 탑법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 현행 폐기물 관리법의 규정만으로는 막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길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조래도 결국에 가서는 막히더라도 시도는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주하고 유사한 지역이 어디냐 하면 선행될 수 있는 지역이 시흥 안산 지역입니다. 시흥 안산의 공단 지역에 소각장이 밀집한 거죠. 그래서 시흥 안산 공단 지역에서는 공단 관리 규정들을 통해서 소각장의 신규 설치와 기존 소각장의 증설을 막았거든요. 공단 관리 규정을 통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타 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지자체 차원에서의 초과조례를 일단은 정해서 한번 그건 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해주는 거죠. 행정은 의회에서의 대응을 방패망이로 해서 한번 정서인 허가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시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막히더라도 막혔다고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충분히 건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결국은 지자체장, 청주 시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의지를 보이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시장께서는 팔복동의 고형 폐기물 소각 발전소 거기 똑같이 고형 폐기물 SRF라는 것을 태워서 소각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고 전주시장 홈페이지에 메인 창에 띄워놨어요. 저는 그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주시 이게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SRF 고형 폐기물 소각 발전소를 막겠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 지자체에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이걸 지켜냈으면 좋겠고 사실은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현장 지도 점검이나 이런 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인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엄청 버거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성우 처장께서도 제안하셨던 것처럼 시민감시단 이런 제도를 같이 만들어서 공무원과 함께 소각업체에 대한 정기검사나 조사를 할 때 지도 점검을 하러 갈 때 같이 가서 동행해서 현재 상황을 보고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그 제도적으로 이제 소각장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서 그걸 제대로 잘 투입하는지 그래서 최근에 지난번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회에 그때 이제 모 소각업체의 불법 행위들이 cctv에 다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그 자료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cctv도 만들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내부의 문제들이 공개가 돼야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좀 놀랐던 것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에서 소각장에 환경영향평가서 이런 걸 다운받으려고 들어가 보면 공개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각시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정보가 공개되지 않다 보니까 비밀리에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불법이 행해지고 또 시민들이나 어떤 견제를 하거나 지켜볼 수 있는 감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실제 행정 쪽만 관리를 하면 그냥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설치검사와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설치검사와 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몇 개가 있는데 실제 폐기물 소각장 업체들이 조합을 만든 그 조합에서 설치검사나 정기검사를 하고 있어요. 또 청주의 소각업체들 중에 몇 군데는 그곳에서 검사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소각업체들이 만든 조합에서 다 검사를 하면 이게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 검사가 되겠냐 고양이 앞에 생선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제도적으로는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감시단 부분과 정보공개 부분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저는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조례로 좀 규정을 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보다 아예 조례로 못 박아놓으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니까 훨씬 더 체계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미 나와 있는 피해를 보존해줄 수 있는 제도를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은 될까요? 지금 운영 중인 소각시설과 관련해서 역시 법률로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지역사회와의 이익 공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타지역의 쓰레기를 반입해서 소각시킬 경우에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는 지역사회 환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게 지역 폐기물 처리세 개념이 될 수도 있고요. 즉 부담금 개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소각장에서 타지역의 쓰레기를 반입할 때 반입해서 소각한 양만큼의 해당되는 일부의 금액들을 세금이나 혹은 기금의 형태로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하고 그렇게 환원된 금액이 지역사회 발전이나 지역 주민들의 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본 것 중에 청주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영 소각장은 지역주민 협의체를 만들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보상 체계 지원 체계도 있고요. 그게 법적으로 조례상으로도 되어 있는데 사실은 민간 소각장에는 그게 아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강제해내는 방법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소각장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 모니터링 검진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저는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민간시설은 지역주민 협의체 구성과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법률상 구조상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 자체 아까 말씀드린 초과조례라도 만들어서 그런 규정들을 넣어야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외국 선진국들은 대부분 소각시설이 도심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곳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 안전하게 운영하게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정도의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라도 그 기준치를 좀 더 강화시켜서 배출 허용이라든가 이런 기준치를 강화시키는 방법들을 계속 요구하고 만들어내는 것 그게 이제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오늘 돌아가시면 박 의원님 또 김 팀장님 좀 고민이 많이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먼저 발언해 드리죠. 소각시설 문제 얘기할 때 처음에 기업 이익 뭐 이런 얘기 총량 규제할 때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상황은 기업의 이익과 환경 또는 건강의 문제가 충돌을 하는 이런 상황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기업 이익은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인 거잖아요. 기업 이익은 먹고 사는 문제인데 사실은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소각시설 문제 또는 대기질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박 의원님 마무리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공개일 것 같아요. 첫 시작은 소각시설의 운영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면 어쨌거나 소각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 공개된 내용들을 생각해서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마음이기도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민들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어떤 액션 플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저희 의회에서는 조례나 이런 어떤 제도를 좀 만들어서 강제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수지원님. 네. 현재 소각장 설치와 운영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갈등 구조가 빨리 좀 상생할 수 있는 협력 구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사업자의 경우에도 수익 추구를 넘어서서 지역과 상생하겠다라고 하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송 이런 것들은 빨리 좀 철회를 하고 지역사회와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지역의 환경을 지켜줄 수 있게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지자체와 지역 주민과 대화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 팀장님. 오늘 좀 진단을 빼셨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는 이게 어떤 현황, 정확한 현황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각시설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또는 소각시설로 인해서 어떤 오염물질이 얼만큼 나오고 있는지 또 이것이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먼저 확보를 해놓고 나야지만 그걸 기초로 해서 어떤 초과조례라든가 아니면 총량제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뚜벅뚜벅뚜벅해서 느리지만 충분히 변화된 그런 쪽으로 계속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전 한번덕 청주시장은 월간 업무 보고에서 공무원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다시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것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당연한 어떤 기분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법제화해서 좀 더 안전망을 확실히 만들고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중국시사토론장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